이제 폭염이라 집에서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데 아까 제가 수영을 잠깐 다녀왔기 때문에 그 기운을 받아서 선우혁원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유튜브 채널 오늘은에서 했던 작은 음악회를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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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9번에 2번 안단테였구요 이어서 바로 또 다른 안단테 템포인 모차르트 소나타 퀘엘남보 545번의 2악장을 치셨더라구요 모차르트 소나타 퀘엘보 545번의 2악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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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차르트 소나타 퀘엘보 545번의 3악장 모차르트 소나타 퀘엘 모차르트 소나타 퀘엘보 645번 이 악장만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이번에는 Allegro Maestoso 이게 장어막에 더라고요 피아니스트 유자영 피아노도슨트님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러면 도나타 8번 시작장을 하겠습니다 도나타 9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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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